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한 18명을 고발했습니다. 말뿐이 아닌 이런 직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 입장이기에 이런 움직임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보고요. 원희룡 장관이 과거 제주지사 당시 업무 추진비를 불법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추비 규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이런 책임이 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이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찰의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 속보로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을 비롯한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걸 블랙리스트 의혹이라고 불렀는데 백운규, 유영민, 조명균, 조현옥, 김봉준 이 5명을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찬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쫓아내려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러니 선택적이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정호영 다들 기억하십니까. 결국 무혐의로 끝났네요. 자녀 2명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무혐의 됐고요. 외유성 출장 의혹 무혐의 됐습니다. 농지법 위반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조국, 정경심, 최강욱 억울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제대로 치고 수습도 못하고 있죠. 이런 정부에선 한국 대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도 해치는 거다. 그러니 제대로 설명하고 입장을 정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MPT에 어긋난 거다. 이것도 해명해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이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요. 심지어 관계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듭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박홍군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외로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다 같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한국에서도 모자라 세계적으로 무식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역까지 통행 봉쇄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도 안 지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부 여당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오죽하면 이현주 씨도 윤석열 정부를 또 비판했습니다. 최근 혹한기 훈련 간 이등병 사망사건 그리고 12구 참사 등을 얘기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어디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려 하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러든 말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오직 나경원 때리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나경원 사태에 일파만파란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누군지 잘 모르는 초선 장동혁 씨는 나경원 말 돌려서 해석하면 무능한 윤석열이란 거다 이러면서 열심히 엄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리하다가 결국 탈났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판장 관련해서 결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겁니다. 엄태영, 장동혁 위원이 사퇴를 표명했다는 거고요. 두 의원은 선관위 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씨에 대해서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그 연판장에도 이름을 올렸고 이렇게 될 경우 중립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당내에서도 나왔다는 거고요. 이후로 곧바로 사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륜 초선 의원들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경원 씨에 대한 비토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다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려고 어떻게든 어그로를 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국민의힘 초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신하지도 않고 그저 기득권에 붙어서 이익만 챙기는 거냐 지지율 3분의 1자리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공천 한 번 받겠다고 저러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초선 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도 나경원 씨를 계속 때리고 있죠. 나경원 측은 어떻게 가족까지 건드리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 최근 홍준표 시장은 건물 투기 문제 가족까지 건드렸는데 그래서 나경원 씨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에 나경원 씨가 홍준표 시장은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쏘아붙이자 나는 그들이 지극히 싫다 탐욕과 위선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셀프 디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외로도 갑자기 이정현 씨까지 등장합니다. 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나경원 드롭 선언해라 이런 얘기인데 손은 지금 무사합니까? 장지진다더니 말 싹 바꾸고 무책임한 인간 중 한 명이고요. 이 와중에 김기현 씨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본인이 당대표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할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열심히 끝까지 완주하길 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보여주려는 정치가 도대체 뭐냐?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도 원박, 복박 같은 온갖 신조어 만들면서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하지 않았냐? 저렇게 권력을 두고 싸우는 자의 정치를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민생 챙기고 윤석열 대통령 망언 수습하고 12구 참사 막말에 쏟아냈던 김민아 이런 사람들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제명안이 부결됐죠. 진짜 황당한 건 제명 대신 결국 출석 정지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회의도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자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안이 가결된 거고요. 결국 한 달 유급휘가 받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어디 갈 때까지 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